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작심 발언이 터졌다 이준석 최대 위기를 맞았으며 이준석 큰일 나게 생겼다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의 조건으로 이준석 당대표를 제거하라 이것은 곧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의 발언이다 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준석 당대표의 얄팍한 입술 또한 정치적 처셋을 나아가서 뜨겁지 못한 가슴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가 일을 낸다 일을 질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안철수 후보 측이 강력하게 단일화를 하려면 이준석이를 제거해야 한다 왜 이준석이가 어떻게 했는지를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떠올리면 우리가 무엇이 떠올려지십니까 넓은 아량 포홍력 그리고 국민들을 감동시킬 줄 아는 깊은 인간댐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가 이 반짝거리는 정치적 수는 잘 되지만 그 인간성에 있어서는 언젠가는 일을 낼 것이다 낼 것이다 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준석 당대표가 어떤 거취를 할 건지 이준석 당대표 국민의당이 어찌 보면 그를 침몰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살려주신 정성산 감독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안철수 후보 측 이준석 조롱과 협박 한두 번 아니었다 그를 제거해야 단일화 협상이든 뭐든 할 듯 국민의당 최진석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을 향해 앞에 있는 문제들을 제거하고 진정성을 표현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이야기를 했다 국민의당 최진석 위원장은 kbs 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안철수 후보가 진정성 있는 제안을 했음에도 답변이 오지 않았고 설령 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은 구력 제압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이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협상이 있는 과정에 조롱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상중에 이상한 말들이 나온 것을 보고 단일화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국민의당 유세차량 사고와 관련한 이준석 대표의 고인의 유지 발언에 대해 그것이 한 번만이었으면 물론 괜찮겠다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공당 대표 입에서 나올 정도로 우리 정치는 이 정도까지 됐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이 이준석 당대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피력을 했다 그러면서 그는 협상 파트너라면 사퇴를 하라고 하거나 더 지사직을 권한다거나 이런 말을 할 수 없지 않겠나라며 정치 공학적이고 기능적인 면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지는 몰라도 안철수 후보가 신뢰가 튼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협상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가 공개 사과한다거나 대표직 사퇴 등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제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앞에 있는 문제들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진정성을 표현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며 말을 돌렸다 사실상 단일화를 하려면 이준석 당대표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 부분이어서 앞으로 이 문제는 더 확대될 예정이다 계속해서 그는 단일화 논의가 다시 재개될 가능성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서는 혁신과제와 정책 비전에 대해서는 보지도 않은 것 같다며 어떻게 해서든지 인위적인 결합만 해내는 것을 단일화라고 보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안철수 후보는 혁신과제와 정책 비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단일화를 보는 시각 자체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며 여기에 접근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거를 보는 방식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는 것 같다고 확답을 피했다 또 그는 최근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빠진 것에 대해 정치권에 들어와 보니 아직 양당 기득권 구조가 견고한 것 같다며 새 정치라는 기치를 걸고 기득권 권력을 뚫고 들어가는데 우리가 부족했고 노력이 효율적이지 않은 점이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발언 이후에 국민의힘 중진위원도 이와 같은 발언으로 이야기를 했다 사실상 안철수 후보와 10분이면 단일화 할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은 윤석열 후보였다 여기에 이준석 후보가 계속 안 좋은 발언을 이어가서 사실상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단일화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결정적 그 이유는 바로 이준석 당대표의 발언과 그 전에 이준석 당대표가 가지고 있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마인드가 핵심 문제라고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야기했다 나아가 계속해서 국민의힘과 또 국민의당 단일화를 위해서 조율을 해 가겠지만 사실상 김이준석 당대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국민의당의 핵심 워딩은 이준석 당대표와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것이다 이에 이준석 당대표는 정치적 최대의 위기에 빠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 전문가들은 가슴으로 뜨겁게 단일화를 하려고 했던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사이에 사실상 이간질을 한 것은 이준석 당대표의 이야기라며 이준석 당대표가 그전부터 SNS에 얼마나 안철수 후보에 대한 단일화에 안 좋은 글을 남겼냐며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만나서 두 분에서 단판을 짓고 여기에 이준석 당대표를 사실상 배제해야 한다고 진단하고 있다 또한 정치 전문가들 역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그리고 단일화 그 이후에도 이준석 당대표는 윤석열 후보와 또 안철수 후보 사이에 분명히 안 좋은 분위기를 형성할 것이 만들어 갈 것이 분명함으로 또 후에 단일화를 하고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합당을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경계를 늦추면 절대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치인이기 전에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하죠 얼마나 안철수 후보가 이준석에게 화가 났으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겠습니까 반드시 안철수 후보님 윤석열 후보님 반드시 단일화는 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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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공